일단 이겨나 저 새끼들 저거 시발 어 저게 너무 좋아서 액티브가 깔끔해 그치? 아 요번에 또 테마 근데 돈이 좀 작았네 그치? 액티브 노재면 똥받이 알았어 시원하게 시발 어 돈 좀 꼴아봤자 자 여러분들 이제 좀 추천 절차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만개까지 여러분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자 한 번씩 더 부탁드리겠구요 3 8 8조크 추천드리 좀 얘들아 좀 많이 눌러줘 와 저거 뭐야 시발 그래픽 달달하네 국세청 감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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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9 9 10 무슨 관붕방을 봐야 방송을 많이 봐요? 정신나간 년같은 일하고 지금 25,000명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더 봐. 마블하는 인구가 몇 명이나 있다고. 제발 좀 주둥아리 좀 싸물자. 주둥아리 좀 싸물어. 어디 뭐 학구방 방송인 줄 아나? 참 나 웃기지도 않아서 누가 누구한테 훈계요.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또 지리산 좋고. 대구 뺏기네. 그래 이번에 기차나 인천이나 대전 한번 가자. 일단 뭐 정신없이 지금 아주 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야 너무 멀리 가잖아. 주사위 살짝 찍었는데 시발 왜 이래. 와 망했다 요 원판. 망했어. 조졌다 조졌어. 시앙라메거. 아... 원판 조금 느낌 안 좋네. 근데 이게 마블은 여러분들 이게 게임 모르는 거예요. 끝까지 가보러 가봐야지. 끝까지 가보러 가봐야지. 자 좋구요. 아 또 이거 또 찬스로 간다. 그렇지 기차 한번 양 움직이게. 아 굿뜨. 좋았어. 야 요렇게 되면은 이거. 야 이거 좀 전략적으로 얘들아 어. 어디로 가야겠냐. 야 요번에 요거 요거를 누르고. 딱 요 부산 가면 깔끔하겠다 그치. 그렇지 어서와. 그치 맞지. 바로 부산 가기지. 8. 원하는 도시를 선택하세요. 이러면 시발 여러분들 얼마나 달달합니까. 바로 구매비용. 뭐야. 와. 공짜로죠. 공짜로. 와. 이거 시발 시뻘지네. 와. 제대로 재테크했어. 아. 아. 강제 인수 ㅅ 됐다 이거. 와 이런걸 잘 써야되네. 야 이거 근데 이거는 뭐야. 현금 찬스 카드. 3. 다 매값 세율 100%로 감면. 그렇지. 돌 없을때. 그렇지. 마이턴. 저 길게. 7. 아 시발. 시발 무인도 탈출 일단 어 무인도에서 일단 좀 뻐기고 있자 얘들아 응? 음.. 저건 시발 왜 나와 저거 잠깐만 소셜 댓글 꺼버려 시벌련놈들이 개같은 새끼들이 진짜 죽이고 가먹어야 돼 어 주사위 해군요 이건 또 뭐냐 무인도 어 핀볼은 2배일 때만 100% 확률로 마카오 1승 일단 두 번 딱 세려 맞춘 다음에 딱 이제 한 번 하면은 이제 괜찮겠네 그치? 황금 찬스 카드 100%로 간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나중에 전략적으로 이거 딱 피할 때 잘 쓰면 되겠네 그치? 어 이런 게 있었네요 그래 가면 혼자 있기 힘들었는데 말잡기 성공? 말잡기 성공은 또 뭐야 이번에는 벌써 황금 카드 가면 안되고 야 100% 이거 무료 이거 또 있네 손 나왔어 와 이거 머리 존나 써야 된다 이거 액티브 이거 조금 이제 어 안 좋다 괜히 말고 신경 써야되고 이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어 우리 스타일 아니야 그치? 저 아이템 게이지가 깎입니다 형님 말 만나면 아 일반으로 가야되 일반으로 야 근데 얘 이거 캐릭터도 이거 이쁘다 어 에밀리 와 27성 씨발 난 26성인데 그래도 내꺼운데 왜 이렇게 부대기 같아? 씨발 남의 거 아 카드 족깐 한정판이야? 씨발 여기서도 마블에도 한정판이 있어? 넌 그냥 영원히 감옥에 있어 이 새끼야 어 뭐야? 야 이거 인수도 못해? 아 씨발 망했다 매각 대상을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야 이거 요번에 이거 무조건 이거 11 건설 할인 가야겠는데? 건설 가봐야 살 땅도 없고 만녀골저 우리 여섯시 내구왕 어 또 18개 또 감사드리구요 어? 투독이다 말도안돼 야 요번에 이거 하나 눌러야겠다 100% 찬스 황금 찬스 9 우리 각군맛님 더 소프트카이 감사드리구요 7 야 뭐야 매각 대상을 선택 후 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100% 황글로 뭐 황금 찬스 카드 글로 가는거 아니야? 야? 와 시발 더럽네 와 부산 하나 믿고 갈라 그랬더구마 와 부산 하나 믿고 갈라 그랬더구마 반가워 이거 X같네 너 누구 있냐? 아 이 거짓새끼들 아 이 거짓새끼들 어 너 어떻게 관전이야 관전은 일반으로 반 아 근데 얘네 얘네 말고는 들어올 애들이 없어 정말 음 아 자 여러분들 좀 추천 안 하신 분들 한번씩 좀 누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들 좀 텐미니 타나만 갑시다 여러분들 추천 좀 부탁드려요 추천은 이제 딱 만개는 여러분들 깔끔하게 찍고 가야죠 그쵸? 아 그렇습니까? 자 텐미니 한번 해서 여러분들 딱 추천 만개만 한번 찍어봅시다 자 7500개 야무지게 올라가고 있네요 어 자 이렇게 좀 마블 방송에 이제 좀 앞으로 이제 좀 재밌게 좀 잘 커나가려면은 얘들아 우리 시청자들 어 현질 해갖고 여기로 같이 이제 해야된다 이거야 알았지? 음 현질에서 같이 재밌게 하자 감옥밖고 나 지금 뭐 조금 안좋아 아 돈이 없었네요 바로 파산하고 빨리 야 둘이 빨리 끝내 야 이새끼 개거지 됐다 4억 어 널 꺼지고 지코 똥 빠지 요번에 그래도 니가 이겨야 되지 않겠냐? 어 똥 빠지 하려면 좀 그래도 이만 시발도 뭐 어 어 탄이 좀 많이 있어야지 이 주사위 못 가 존나 기분 나빠 더블 2 음 판돌이 너무 적어 43억 어 보너스 아 근데 오늘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벌써 배고프지? 뱃속에 진짜 시바 거주새끼가 떠다있나 벌써 배가 고파 어 어 어 와 개같은거 개 라인 독점이나 가버려라 이 새끼 어차피 돈도 어 그렇지 인수 한번 해주고 이거 아직 모르겠다 밥이나 차리자 밥이나 차리라 그래야지 쟤 뭐하지 조용하네 5 잠깐만 잠깐만 보고 있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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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밥상 나오고 딱 어 깔끔하겠어 흘릴같은 오라버니가 방송하면서 배고파서 밥좀 먹겠다 했는데 당연히 일어나서 밥해야하는거 아니야? 안그렇습니까? 6시내고왕 또 2팔개 감사드리구요 빨리 끝내 이 새끼들 서로 자기 땅들만 걸리면서 계속 나오고 이 새끼들 이거 게임 루즈하게 한다 그치? 자 우리 타이거즈 6시내고왕 와우 또 헤로헬게 6시내고왕 뭔가 언제쯤 탈탈하게 가네 우리 내 모든걸 또 10개로 또 팬가입도 감사드리구요 이 새끼 또 뭐야 좀 거지 나가자 야 일단 방 다시 파자 조난아 너 다시와 알았지? 방 다시 파 꺼져 꺼져 시발 또 존나 또 이제 현질 유도하고 있어 딱 여러분들 이제 좀 막판 한번 하도록 하죠 그럼